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5일 미국의 와신턴에서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부총리 사이에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한 지 18개월 만에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서명식에는 무게중심이 크게 미국에 쏠린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은 많은 것을 얻어냈고 중국은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조차 좀 버그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0조의 합의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의 수입 확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선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1조 6천억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해왔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할 때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320억 달러 규모, 약 37조 원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관행의 철퇴입니다. 합의문에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이번 합의서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 보험, 기타 금융서비스 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실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관세 인하입니다.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를 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 조작 금지입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지속적인 통화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외환 보유액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명 이후에 한 달 후부터 발효되고 만약 중국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적각 원래 상태대로 보복 관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2단계 합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제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고 중국은 다소 침통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중 합의의 1단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성패가 어떻게 결정됐는가를 말해주는 시사적인 장면입니다. 미국과의 합의 사실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을 때 그날 중국 정부는 밤 11시 30분에 조용히 미중 합의 타계를 신화사 통신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중국이.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말해줍니다.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해서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1조 6천억 정도를 구매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2천억 달러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중국이 미국의 수출에서 남기는 무역수재 흑자본을 거의 상세할 정도로 그에게 해당하는 그런 수입 약속입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밖으로 알려지자마자 조거우크계 주중유럽연합 상공위에서 소장은 발끈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어떤 미국 상품을 사야 한다고 말해주는 일종의 관리된 무역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다른 공급처와 거래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며 브라질의 콩이나 호주산 또는 카타르산 천년가스 인도 석단 유럽 항공기 등을 중국이 덜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시장 왜곡이다. 그러나 우리는 1단계 무역 합의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이 더 많은 몫을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국이 수입하게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상공위 세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질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이 1단계 합의 내용이나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수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달러화에 바탕을 둔 미국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